오늘 저희가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 경기, 강원 지방선거 후보자, 교육감 상대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은 12시 지금 엠박으로 해서 저희 갓 그 내용이 풀렸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해 주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개호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저희가 오마이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5월 19일부터 20일 바로 직전이죠. 19, 22, 이틀 동안 서울시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1003명 상대로 무선 ARS 자동답조사 방식입니다. 무선 통치사 제공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을 했고요. 표번호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경기도, 서울은 그렇고요. 경기도는 똑같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이고요. 표번호차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리고 강원도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이고요. 표번호차 95% 수준의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오마이뉴스 홈페이지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울시부터요.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는 오세훈 후보가 51.8%고요. 송영길 후보가 40%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권순종 정의당 후보가 1.6%, 기타 다름은 0.8%인데요. 51.8 대 40.0이니까 두 후보의 격차는 약 11.8%포인트인데 다른 선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약간의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아마 지금 11%까지 상당히 좁혀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크게는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 여러 조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지금 최근 5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51.8 대 40.0, 양 후보는 11.8%포인트 오세훈 후보가 지금 물론 오차범위 밖에서 어떤 우세를 보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령층에서 보시면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40대에서 송영길 후보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세를 띄고 있고 중도층 같은 경우는 51.9%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91.3%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지난 대선이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지지자들이 83%가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데 최근까지 나와 있는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 격차는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1.8%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면 아마 이번 주 지나가면서 아마 그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 과거에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난 지방선거 여론조사 격차가 18%포인트 이상 낮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투표 당일날 결과 내용을 보면 0.6%포인트 차이밖에 낮지 않았다는 오세훈 후보가 그때 간신히 이긴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양 후보의 격차가 11.8%면 생각보다 많이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조사는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까요? 경기지사, 지금 가장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 지방선거 중 하나가 경기지역이죠. 경기지역과 사실상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특히 수도권의 향배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경기도, 그리고 인천, 서울 세 곳 수도권의 어떤 경기 내용인데요.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를 보면 김동연 후보가 42.7%,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2.1%, 강용석 무소속이죠. 강용석 후보가 6.1%, 그리고 후보 없음, 기타 지지 후보 없음이 5.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2.7% 대 42.1%로 사실상 초접전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건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많은 다른 일부 튀는 여론조사 외에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후보 지지도가 거의 딱 붙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연 후보가 0.6%포인트 그러니까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0.6%포인트면 사실상 큰 어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그런 얘기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6.1%를 얻었다는 점이죠. 6.1% 그리고 지금 계속 단일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양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김동연 후보가 44.7% 잠깐만 화면을 위로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위에 보면 나와 있죠? 중도층의 지지율을 보면 김동연 후보가 44.7%고요. 김은혜 후보가 40.9%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투표층 이런 쪽 이 층이 김동연과 강용석 쪽으로 전반적으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지사 후보의 가장 쉽게 말하면 핵심은 중도층 지지자들이 누구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판세 내지는 그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강용석 지지자, 강용석 지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 이게 만약에 단일화 안 되고 쭉 갔을 경우에도 이 향후에 강용석 후보 지지자들의 움직임 이것도 아마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 어떤 쪽도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우열을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42.7 대 42.1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붙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석 후보의 6.1% 지지율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다음은 저희가 또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여론조사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함께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강원도지사 화면 준비되셨나요? 강원도지사 후보 지지도는 지금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쪽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후보죠. 양자 가상 대결로 진행을 봤을 때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46.6%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3%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이번에 지금 화면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이 후보 말고요. 이번에 저희 여론조사 화면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강원도지사 후보 지지도가 김진태 후보가 57.2%고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8%인데 저희 화면 다시 준비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 지금 화면은 아니고요. 화면 다시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화면 준비되는 중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지지도가 지금 김진태 후보가 57.2%고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8%입니다. 격차가 조금 있죠. 20.4%포인트 차이고 어떻게 보면 김진태 후보가 좀 더 이광재 후보를 20.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모습을 저희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강원도의 지역의 특성상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춘천권, 그다음에 또 원주권, 동해권 이렇게 나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약간의 특표율, 편차에 따라서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거는 참조 이용으로 보셔으면 될 것 같고요. 춘천권에서는 보면 춘천, 철원, 양구, 회천 이쪽은 아무래도 김진태 후보가 좀 앞서는 지역 같죠. 김진태 후보가 56% 정도 앞서고 있고 원주권, 그리고 강릉권, 그리고 동해권 전반적인 어떤 강원도 전반 이쪽 지역에서 김진태 후보가 저희 여론조사 19, 20, 20 양이 있을 동안에 내용을 보면 일단 김진태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전반적으로 양쪽 국민의 의민과 더불어민주당 지금 승리의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강원, 충청, 남북, 세종 그다음에 전남, 호남권, 경북권, 제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 9곳, 엣지는 10곳까지도 승리를 할 경우에 우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9곳 이상 승리할 경우에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곳, 적게는 4곳 하면 거의 이번 패배라고 볼 수 있죠. 7곳 이상, 7곳이 8곳 정도 승리할 경우에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기준 숫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전부 다 만만치 않은 지역이죠. 서울, 경기, 인천 지역과 강원 이 4곳의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번 사실상 대선 2차전, 대선 2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선거에 승패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선거 분위기가 과거 지난 대선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가 저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대선 여론조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언론들도 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발표할 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하튼 과거 대선 선거 여론조사와 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와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또 실제로 투표 당일 날 핵심 지지층이 얼마만큼 투표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하느냐가 이번 선거에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당에서도 지지층들의 적극적인 투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영길 후보 51.8, 오세훈 후보 51.8, 송영길 후보가 40%, 11.8%포인트 차로 상당 부분, 과거의 다른 여론조사보다 상당 부분 간격이 좁혀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 그랬던 것 같은데 선거 일주일 전에 양 후보의 격차가 한 10%포인트 정도 두 자릿수 이내로만 여론조사 내용이 들어온다고 하면 좀 더 마지막 정극적으로 분전을 통해서 역전도 가능하다는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지지층이 얼마만큼 투표 현장에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 여론조사 결과 내용 중에 좀 더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더 지지세가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93.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고요. 민주당 지지층의 85.4%가 송영길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한 지지자들 윤석열 후보 찍었다는 지지자들이 오세훈 결집도가 오세훈의 결집도 그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수층이 했던 지지도의 결집도가 민주당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이유는 아마 전반적으로 선거 이후, 대선 선거 이후의 전반적인 민주당 내지는 야당의 지지층이 쉽게 말하면 패배감 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투표율까지 계속 지지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83% 정도가 지지를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응답한 지지층 시민들이 13.7%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민 상대 이런 거죠.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특히 오세훈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91%였고요. 그다음에 바꿀 수 있다가 8%였습니다. 연령대별, 성별 쭉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연령대별은 지금 보신다시피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과 20대, 30대, 40대, 50대 중에 40대, 50대에서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20대는 42.4대, 47.3, 30대도 오세훈 후보 20대, 30대는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양후보의 어떤 격차가 있는 것 같고 60대 이상의 오세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절대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내용만 보면 아직도 20대부터 50대 사이 투표 운동 내지는 투표 어떤 독려 여부에 따라서 좀 더 영향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정당별로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예상대로 훨씬 더 지지정당에 따른 어떤 각 후보 지지율은 맞고 오히려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의 지지자들의 어떤 결집도가 민주당보다 더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념 성향별도 당연히 좀 더 올려볼까요? 이념 성향별도 예상대로 나왔던 것 같고 중도만 좀 보시면 중도층에서 송영길 후보가 38%,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1.9%.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약간 중도층에 여전히 국민의힘 쪽에 오세훈 후보가 우세가 좀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포인트 이상 훨씬 높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도층도 변화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좀 더 다시 볼까요? 경기도가 정말 치열한데요. 이거는 정말 당일 현장 개표 내용 최종까지 봐야 할 정도로 양쪽의 어떤 지지율 내지는 승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7 대 42.1 대부분 다른 어떤 튀는 일부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어떤 지금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사실상 오차범위 내에서 우회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내용을 볼까요? 지역별 남북권, 서남권, 동북권, 북북권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성별 좀 볼까요? 성별은 남자 39.5 대 46.6 김은혜 후보는 남성층으로부터 지지율이 훨씬 높고요. 김동연 후보는 여성층 45.8 대 37.6 여성 지지자들로부터 김동연 후보는 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령대별 좀 볼까요? 연령대별도 보면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에 볼 때 20대, 20대에서는 김동연 후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20대부터 50대까지는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60대에서만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한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운 차이로 앞서고 있네요. 특히 20대가 43.6 대 38.6, 20대가 김동연 후보 아까 서울시와는 약간 다르죠? 경기도에서는 20대, 40대가 김동연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거의 두 배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50대에서만 46.3 대 40.9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에서 김동연 후보가 김문혜 후보를 큰 폭의 지지율로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60대에서는 물론 김문혜 후보가 훨씬 더 앞서 있고요. 두 배 이상, 세 배. 지지정당별로 잠깐 볼까요? 지지정당별 지지를 보시면 이거는 뭐 여기서는 좀 아까 서울시와는 좀 다르죠?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지지층의 90%가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81% 정도만 지금 김문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강영수 후보 쪽으로 좀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강영수 후보, 국민의힘에서 지지했던 지지자 중에 7.9%가 강영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얼추 강영수 후보가 층을 더하면 약간 김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김동연 후보와 숫자가 얼추 비슷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일부 지지층들이 강영수 후보로 7.9%가 빠졌고 나머지 81.3%가 김문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오마이뉴스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와 함께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서울과 경기, 강원도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1,000명, 801명 각각 여론조사를 했고요. 무선 ARS 응답조사, 자동응답조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선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을 했습니다. 표본호차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마인스 3.1%포인트,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가 3.1%포인트고 강원도만 3.5%포인트입니다.